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 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A 플러스 에셋 주력 무해지 종신보험 플랜입니다. 무해지 종신보험이란 사망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성 자산인 종신보험 중 일반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를 30% 절감하면서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납입 종류까지 유지할 경우 기본 환급형에 비해 높은 환급률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무해지 종신보험을 활용한 재무설계 플랜입니다. 플랜1 10년 목적자금 만들기 플랜 40세 기준으로 10만 2천원을 10년 동안 납입했을 때 미래세 상품과 은행 적금 및 예금 수령액을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10년 차 시점에서 120만원, 20년 차 시점에서 389만원까지 높은 차액이 발생합니다. 금액이 높아질수록 차액도 높아지며 사망 보장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목돈 자금에 맞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랜2 자산 이전 플랜 30세 남성 10년 납 월 417,750원 가입 예시 자료입니다. 계약자, 수익자를 부모로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 후 9년 11개월 차가 되면 계약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변경합니다. 계약자로 변경된 자녀는 1회 보험류만 납입하게 되면 납입 완료되는 10년 차 시점에서 114.3%의 높은 황금률로 자녀분에게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세 없이 자산 이전 가능하며 채증 시에는 더 많은 자산 이전도 가능합니다. 플랜3 법인임원 퇴직금 플랜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피보험자를 CEO로 설정하여 가입을 진행합니다. 가입 시점에서 9년 후에 CEO로 계약자 변경하게 되면 9년간 유지되어 있던 계약은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CEO는 법인세와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며 사망 보장 기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랜4 상속 플랜 전 세계적으로 상속 증여세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세청도 상속 설계 시 권유를 하고 있는 중심보험 상속 플랜입니다. 무해지 55세 남성 월 300만원 10년 납을 예시로 들면 납입 완료 시점인 10년 후에는 사망보험금 감액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며 유고시 자녀는 거액의 상속세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해지 상품 종합비교 안내자료입니다. 무해지 종심보험 상품 종합비교 무해지 종심보험 상품 종합비교 자료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미래에셋, NH농협, 라이나생명을 추천드리는데 위 회사들은 납입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110% 이상의 이자를 더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의 세부 장점으로 미래에셋은 높은 황금류를 농협 생명은 최대 가입 연령을 라이나생명은 유고시 납입한 보험류를 보장금액에 더하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력 무해지 상품 추천 플랜과 상품 비교 자료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른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정기적으로 좋은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